안녕하세요. 루키야입니다. 오늘도 크러플 먹방인데요. 다양하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오리오 크러플 팽이버섯 팽이버섯 팽이에 장 resolve 팽이버섯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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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나머지 한가득 마지막은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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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를 양파 날들어 양파 양파 양파를 넣어줘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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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대파 밥을 마치고 국물이 너무 좋아요 국물이 고소하고 고소한 고소한 맛 사과 특수한 맛 국물이 너무 고소하고 국물이 고소한 맛 국물이 고소한 맛 국물은 고소하고 국물이 고소하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쌀기 치즈볼 고춧가루 면을 다 먹기 좋게 잘 어울려요 아주 좋은 맛은 우리의 면을 잘 먹으니 오늘의 면을 더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면을 많이 넣어줘요 면을 더 넣어주세요 그리고 면을 더 넣어줘요 면은 면을 넣어주세요 면을 넣어주세요 면을 넣어주세요 면을 넣어주세요 면을 넣어주세요 맥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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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찹쌀떡 매콤한 짬뽕 깻잎 찹쌀떡 쥐떡 소금 양념장, 고춧가루, 과일, 고춧가루, 참기름이 하다. 고춧가루. 주문한 고춧가루과 소금을 넣고 간장은 매콤하고, 고춧가루는 매콤하고, 조금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! 아삭아삭 고기도 남은 두개 뱅 멈추냉 남은 두개 호박볶음 고춧가루 수소하고 고춧가루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